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기 위해 학창시절 집을 낳았던 엄마 엄마는 15년 만에 부모님과 연락이 되고 남매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만나러 여행길에 오릅니다 드디어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남매 베카는 이 여정을 카메라에 담아 엄마에게 선물할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어색하지만 친밀감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남매 남매가 이곳으로 여행을 온 동안 엄마도 예정대로 크루즈웬을 떠나게 되죠 다시 시작된 촬영 그때 뭔가를 들고 헛간으로 향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날 밤 베카는 취침 시간이 지나 주방으로 가던 중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죠 다음날 베카는 할머니를 걱정하지만 별일이 아니라며 안심시키는 할아버지 신박국지를 시작하는 남매 그때 베카는 누군가 귀여우는 것을 보고 놀라서 도망을 치고 곧이어 타일러도 놀라 도망을 치는데요 그들을 쫓아온 사람은 다름이 아닌 할머니 남매는 할머니의 이상한 모습에 당황을 하죠 연락이 되지 않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걱정되어 찾아온 의사 타일러는 궁금했던 할아버지의 헛간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엄청난 양의 똥기저귀를 발견합니다 그날 오후 엄마가 다니던 고등학교로 촬영을 나간 남매 그때 할아버지는 누군가를 보고 착각을 하고 그 사람과 시비가 붙게 되는데요 그날 밤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깬 두 사람 그들은 할머니가 문을 긁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음 날 할아버지에게 간밤의 일을 상의하던 베카는 할머니의 병에 대해 알게 되고 할아버지도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비스킷을 만들다가 노트북을 살짝 고장 낸 할머니 베카는 야간 발작증에 대해 찾아보고 남매는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로 엄마와 화상전화를 하는데요 베카는 할머니에게 엄마에 관한 질문을 하고 갑자기 흥분을 하며 대답을 거부하는 할머니 그날 밤 남매는 할머니의 발작을 또다시 확인하죠 다음날 산책 중 우물 안을 계속 쳐다보는 할머니 우물 안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고 타일러는 계속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날 오후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온 이유 할머니를 촬영하려던 베카는 그녀가 허공을 보고 웃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할머니는 갑자기 자해를 시작하는데요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할머니 게다가 할아버지까지 입에 총을 물고는 이상행동을 보이죠 계속되는 이상한 상황에 몰카를 설치하고 그날 밤 거실을 비추는 카메라 할머니는 카메라를 찾아낸 후 칼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남매의 방으로 들어가려는 할머니 다음 날 녹화된 영상을 본 남매 베카는 할아버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할아버지에게 엄마와의 화해를 권유하는데요 그때 이웃과 실랑이를 벌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베카는 카메라에 묻은 이물질을 다 닦아내고 마지막으로 할머니와의 인터뷰를 촬영하죠 엄마 이야기를 꺼내자 또다시 자해를 하는 할머니 베카는 딴 얘기인 척 엄마의 이야기를 돌려서 들려주고 할머니에게 용서의 말을 끌어내는데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엄마와 화상통화를 하는 남매 타일러는 노트북 카메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여주고 남매는 그동안 자신들이 낯선 사람들과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들어오고 남매는 도망을 치료하지만 실패하게 되죠 게임을 하는 네 사람 게임 도중 베카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상행동이 시작되는데요 지하실에서 발견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시체 두 노인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봉사활동을 나갔던 병원의 환자들이었죠 베카는 도망을 치지만 금세 노인에게 잡히고 방에 갇히게 됩니다 머리를 맞고 쓰러져 있던 타일러는 주방으로 끌려가고 베카는 갇힌 방에서 노부인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똥기저귀로 타일러를 공격하는 노인 노부인은 침대 밑에서 기어나와 베카를 공격하고 베카는 깨진 거울로 노부인을 찌르죠 잠긴 문을 부수고 밖으로 나온 베카는 노인을 공격하고 그제서야 타일러도 힘을 합쳐 노인을 공격합니다 남매는 밖으로 탈출하고 그때 도착한 경찰 두 사람은 간신히 엄마와 만나게 되는데요 엄마는 베카에게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힘겹게 고백하고 딸이 자신처럼 미움을 간직한 채 살지 말고 이혼한 아빠를 용서하길 바라죠 베카는 용서의 의미로 아빠와의 영상을 자신의 영화에 넣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작품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집에 놀러간 남매에게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상황을 다룬 공포 스릴라 영화 더 비지트입니다 식스센스 23 아이덴티티 올드 등을 연출한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2015년 작품으로 제작비 500만 달러의 저예산 영화이지만 9천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거둔 흥행 성공작인데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정체가 밝혀진 순간 정신이 이상한 낯선 사람과 며칠 동안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다른 영화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소름끼치는 충격을 안겨준 작품이었죠 시각적인 공포감보다는 미스터리한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공포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그럼 다음 영화에서 또 함께 지려봐요